뺑스테인 이제 파이어를 전사 못하겠네 뺑스테인 많이 뺑스테인 뺑스테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좋은데 한 장밖에 못 넣는다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개 돌파? 힘없이? 와 힘생김. 힘이 나요. 힘이 난다요. 아 뭐야 이거. 괴롭고 하지마라. 도돌 참기. 가격이 더 세지만 고도를 돈다. 옴풀 호돌. 굿. 아니 전파다 이렇게 나오지. 탱? 탱? 라방알팽이. 엘리트 가자. 엘리트 가자. 자. 엘리트 가자. 학생이 나요. 아니 전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속화 플러스 돈 복사 버튼 재물을 좀 강화할까? 일단 차. 아유 뭐 들어 꼬라지 뭐야. 세개. 재물. 고대 포션. 금단점. 금단점. 아니. 체력 60이 뭐야. 예. 55니까. 위장 크림. 위장 크림. 혀 흡. 혀 효. 어디였어. 아멘 잊은 첫 토식 저주인형 부적 뭐? 혈안 뱅이 혈안이긴 한데 뱅이 볼 수 있는 덱도 아닌 것 같고 안개 돌파 있어서 지진 않겠지만 호식 빠짐 호식 내 포식 사신 포식 제물 나 줘요 포식이나 할 것 같은데 최대 체력 좀 올려야 돼서 강화는 다 돼있지 싶은데 고맙습니다 엘리트 다 잡고 싶은데 포식 해야되서 전투 좀 많이 해야되는데 길이 고맙으니까 상점부터 빨리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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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아아 얘네들한테는 포식 두 개나 필요 없는데 먹는 판단 탈타먹으면 안참 먹을 수 있어 칠칠칠골드 뭐? 검 어디간? 여기 있네 음, 아니 왔어 포식 얌이 포식으로 먹으면 왜 기생수가 안 들어오냐 패치노트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포식으로 먹으면 기생충을 내립니다 와 1788골드 우린 부자가 될거야 연막탄 유갑 유갑 정도는 괜찮겠지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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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순 ั่ 줄나 뭐, potent 9,8 구갤 구갤 갈 필요 없는데 뭐? 거미 있잖아 아니 짐석이 사도 포션 슬롯이 너무 적은데 이제 포션 벨트 나오는거지 아 1540폴드 달래 잘 안든 강도네 아귀찜 먹네 나이언클레드 상냥냥 잔혹성 공짜 들어온데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인성 왜 없죠 발견? 육발견? 사마귀 단계돌빵 사마귀 못먹었다 여긴 옆에 먹을거 맞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수리건 봤어야 했는데 수리건 봤어야 했는데 음.. 많이 위험한데? 피킹은 굿 피킹 싸신 버리고 포식 택했는데 막상 별로 먹지도 못했다 피킹 에이 한개 사혈 좋고 난관 경로 드롭킥 충격파 챔피언 벨트 챔피언 아 hod 루 짠 두두두두두두두 흡표얼에 ρ 하령 지금 최양 팡팡은 잡기네야 되는데 호잇 호잇 뭐임? 발견 밸류 엄청 좋네 이게 밸류지 황크 때리지 머미손 몸통 박치기 몸박 있으면 수리건 보기 편한데 발견이 잘 떠야되지 않을까 사락은 됐고 기사를 쓰자 사락은 사락은 하없어 하우점 심장 하우점 간베 아리케이드가 없다 펑스텐 이득을 얼마나 보는거야 200딜 못넣는데 66 36 잡아냈 염통 야미 골비 2000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좋아요 아니 150딜이 남아갔어 그냥 펑스텐이 다했다 이거는 텅스텐 하드캐리 영주 아유 염주저 놈은 하는 일일이 없어 뭐것도 하네 그냥 쟤 일해봤자 개노답 삼형새가 만나는거지 앤스텐, 악마세요 염구 앤스텐 염구 염구